그리고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수천억의 수익을 챙긴 세력들. 알고 보니까 정부에 수천억 원의 빚을 남겼다라는 주장에 나온 것인데 문제는 그 세력 중 핵심 인물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천억 원을 배당받고 현재 미국으로 도피했다. 관련이 남욱 변호사라는 것인데요. 관련 문제를 제기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어서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15년 성남의 뜰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9년에 이미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2009년부터 민간 개발 브로커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주 작업을 벌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주 작업을 위해서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그 대출받은 금액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일부 지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게서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주 작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 땅을 사들이기 위한 작업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회사들이 C7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나인하우스 뭐 이런 회사들 이름이 나오던데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대장동 땅을 사들였던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천화동인 4호 소유지 있죠. 나무 그리고 5호 6호하고 관련돼 있다는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조현성 변호사 등이 C7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나인하우스라는 시행사를 당시에 2009년 당시에 설립을 해서 거기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지주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지주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2021년 현 시점에서 천화동인 소유지로 드러난 3명의 사람들이 이미 2009년부터 대장동 땅 개발을 하려고 이미 각종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실제 개발 프로코러스의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던 겁니까? 당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금액이 1805억 원이었고요. 1805억? 네 그중에 655억 원을 토지를 계약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는 개발 사업을 못하게 됐고 은행비도 못 갖게 됐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 원을 대출을 받아왔는데 이 당시 저축은행이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사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부실 대출을 이렇게 에컨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부실 pf 대출들을 많이 해줬고요. 그로 인해서 저축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니까 이 대출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남욱 등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원주민들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런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정말 망하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그 사업을 결국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실 채권이 2천억대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죠? 네. 당시 부실 채권,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으로 인수를 해서 일부 회수를 했고요. 회수하지 못한 원금에 지금 1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현재 2,245억 원이 미회수된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2,600억 원 정도의 부실 채권이? 네. 2,628억 원이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그 빚을 갚아야 될 시행사의 주인 남욱 변호사가 그 과정에서 2015년 문제의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1,000억 원을 넘게 번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빚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갚아라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으로는 당시에 부실 대출, PF1,805억 원의 부실 대출의 채무자가 당시에 시행사인 회사 법인이었고요. 책의 법인이었고 그리고 연대보증은 당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고 남욱이 대표이사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욱은 채권 채무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다? 예, 예금보험공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금보험공사에게 채권 채무 관계는 설정되지 않지만 남욱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 대장동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부실 대출을 받았고 그 부실 대출로 부당이득 내지는 불법행위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예수채권이 2,628억 원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하여서 가압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의견을 드렸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예수채권, 부실 PF로 미예수채권이 남아있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관이 개발하는 사업의 뒷문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이렇게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관이 전혀 몰랐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관이 뒷문 투자자들이 일정한 특혜 수익을 얻도록 필요한 담보를 제공해 주고 또 기왕에 진행했던 지주작업을 사업 지분으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수익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F 부실 미회수,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사업 지분을 인정해주고 필요한 담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특혜 수익까지 가져가게 하는 이 관외 사업 구조 자체가 공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미 2009년부터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저추은행 파산에 기여를 했고 2,628억 원의 부실채권까지 남긴 사업자 중에 한 사람이 이외에 또 민관합동 사업을 통해서 천억대의 이득을 획득했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